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데는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의 기여가 굉장히 컸죠. 한 사람은 도저히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넓은 안목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한국인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굳센 의지를 갖고 평생을 노력했던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고 또 다른 인물은 산업화 중화공업 육성정책 그걸 그냥 밀어붙였던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두 분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리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털을 만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보니까 오늘 선관위와 자유 이런 내용인데 권호영 변호사님 그런 4.15 총선과 관련해서 재검표에 가장 많이 나가셨던 검찰 출신의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아침 어떤 분이 공유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행사 기념연설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격입니다. 이런 분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신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고 복된 군가입니다.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적화가 됐겠죠. 적화가 됐을 것이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거나 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범하기도 쉽지가 않지 않았겠네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국의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외국 기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이 행사는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병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년을 두고 바람에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의 제일 긴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1, 2 이렇게 해가지고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우남 이승만에 기여했던 가장 큰 몫은 대한민국이 신민이 아니고 국민이 되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자유를 되찾기 되도록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준 큰 기여를 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국의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던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가지고 가난으로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긴 요한 것이 선거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또 노예 신분에 놓이는 겁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자유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멋죽 했는데 어쨌든 참 오늘 건호영 변호사님이 또 한 문장을 올리셨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드는 생각에 사법부는 부정선거와 연결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재판 독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운명적으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활동을 제가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가지고 남들이 하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행위는 그냥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자신의 영달과 안의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불법과 비리를 덮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양아치처럼 그렇게 보인 그런 것을 목도하고 저 양반들이 대법관이면 이 나라의 사법부는 지금 어디 정도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민유숙이나 김선수나 박정화나 모두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앞으로 노예 상태에 살아가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오로지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정간예우를 받아서 수십억을 챙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참 울림 있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에 생활한 그런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개인의 이례성 유한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전체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면서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이례성은 이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자신의 은행이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 2000년 전 라삐 힐레가 생의 신조로 삼았던 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산다면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유한한 생명체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의와 번영이란 부분들에 우위를 가하거나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 씨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과 공데일리 시문에 올렸습니다. 도덕 윤리 공정이 밥을 먹여주나 그냥 돈이 되면 다 하는 거지 젊은 날 극한 체험을 한 인물의 울림 있는 주장이 불법과 비리에 눈 감는 우리 사회 주는 강한 질책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개인의 일회성 유한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전체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는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일회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힘든 세상에 다시 한 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라피 힐레의 신조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린 거죠.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바대로 모든 것을 다 자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한 축에서는 옳은 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바른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외쳐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 다섯 권은 올해 상반기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적극 후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고 자신들의 앞날 그리고 자식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